아 스카스 TV 돈이 되는 창업과 부업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엔자비 머니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채린입니다 최근 빠르게 소비하는 쇼폰 콘텐츠의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시한지 이미 20년이 되어가는 이 블로그에 다시 한번 주목받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3년에 인터넷뿐과 함께 전성기를 누리던 블로그가 지난 2021년 새롭게 200만개에 달하는 블로그가 생겨나면서 부활한 겁니다 덕분에 블로그로 돈을 버는 애드포스트 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성장했는데요 오늘은 이 블로그에 대해서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로 연매출 40억을 달성하신 민태원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해서 약 6년 7년 정도 온라인 광고 대행사 일을 하고 있는 민태훈이라고 합니다 요즘 또 엔잡을 꿈꾸고 계신 분들 중에 오프라인의 매장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왜 오프라인 매장 대신에 온라인상의 블로그라는 플랫폼을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프라인 매장을 꿈꾸고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꼭 온라인 인테리어도 하셔야 되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굉장히 웃긴 게 사람들이 그 오프라인 인테리어에 쓴 돈의 반의 반도 온라인을 인테리어인데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 사람들은 인터넷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하던 하지 않던 온라인이라는 수요를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 원금 회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한편 블로그는 원금 들어갈 게 없어요 단순히 내가 계정 만들고 내 컨텐츠 올리고 이게 끝이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굳이 블로그를 안 할 이유가 없고 안에서도 안 되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블로그 말고도 너튜브라든지 별스타그램이라든지 다양한 SNS 매체들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매체가 아닌 블로그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매체보다 압도적으로 쉽다라는 특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색 기반이라는 것은 결국엔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인데 그런 두 매체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기반이기 때문에 잠재적 소비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수익화를 하기 위해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검색 엔진에 노출될 수 있는 블로그라는 매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네이버 측에서 블로그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장년층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전문적인 글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더 밀어줄 수 있는 매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과 또 6년 만에 바이럴업계 상위 1%라는 타이틀을 얻으셨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블로그가 핵심이다라고 하셨는데 블로그 운영만으로 이러한 수익이 가능한 건가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블로그가 워낙에 오래된 매체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만한 차별점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냐라는 의문을 가지고는 하시는데 사실 블로그만 잘 운영하시더라도 굉장히 큰 성과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블로그 게시기를 한 개로 매출 2억 가까이 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요시건 매장들 두 달 세 달 만에 매출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가까이 올린 경험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가장 핵심 무기였던 게 블로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블로그 운영에 꽤 많은 시간에 투자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이 정도 수익은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기준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게 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블로그로 부수입을 내기 위해서 내가 계속 블로그를 붙잡고 있어야 되냐를 보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시간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양질의 콘텐츠를 올리냐에 따라서 수익 전환이 얼마나 되냐에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제 주변 분들한테 이 블로그 체험단과 기자단에 대한 걸 알려드리고 방법을 짜드리니까 한 달도 채 안 돼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인원들이 블로그에 진입해 있는데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으면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레드오션인 것이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오션이라는 건 공급이 많은 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네이버에서는 신규 블로거들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검색 노출에 유리한 것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에어서치라는 AI 플러스 서치의 합성어가 도입되면서 신규 블로거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시작하기에 적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진입하기에 적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도 수익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도 충분히 수익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례로 체험단 같은 경우는 아, 내가 블로그가 크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한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줄까? 라는 궁금증 혹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체험단을 진행하는 광고주들은 사실 온라인 인테리어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게시글들을 업로드하고 싶어서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블로그가 막 엄청 잘 꾸며져 있거나 많은 사람이 오가는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체험단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요 마찬가지로 기자단 역시 광고주 측에서 단순히 깔아두기 용도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익화가 가능할 수 있다 입니다 대신에 잘 찾아보셔야겠죠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블로그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꿀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꿀팁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양질의 콘텐츠나 알고리즘 그리고 지속 가능성 같은 조금 더 추상적인 이야기들 말고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블로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블로그에서 검색 유입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특정한 단어, 즉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온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홍대에 놀러 갔다고 했을 때 홍대 맛집, 홍대 놀거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홍대 맛집이나 홍대 놀거리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나올 수 있다면 그 블로그는 파급력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면 이런 키워드에 노출되기 힘들었던 게 2년 전, 3년 전의 현실이었지만 최근에는 신규 블로거들에게도 노출 기회를 주는 에어서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블로그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이런 키워드에 상위 노출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키워드를 찾고 나면 결국에 내 글을 노출시켜야 할 텐데 이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형식을 갖춘 게시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그를 처음 운영하시는 초보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제목을 어떻게 짓는지 본문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를 정말 전혀 모르고 완전히 일기장처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특정한 형식만 맞추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만에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요새 너튜브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렇게 자료 그리고 정보가 많다는 게 블로그라는 매체를 추천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좀 꼼수 같은 꿀팁인데요 소비자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검색 엔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시글이다를 판단하는 것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오래 머물냐 체류 시간이거든요 이 체류 시간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글을 중간 정렬해서 최대한 길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스크롤을 내리느라 시간이 2초 3초씩 더 걸리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글을 쓰더라도 체류 시간이 20% 30%씩 늘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블로그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주제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블로그의 정체성 그리고 주제를 확립해야 될까요? 두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재미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일상적인 것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조금 더 수익화에 중점을 두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좋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 혹은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블로그라는 매체를 왜 쓰는가에 대한 생각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블로그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들어오는 플랫폼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노출돼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알고 있는 이웃들로부터 유입이 되는 것이에요 되게 쉬운 이야기고 되게 당연한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지만 블로그는 이 두 가지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 좋은 블로그 흔히 말해 저품질이라고 들어봤는데 이 블로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블로그 품질, 저품질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저품질 블로그라는 건 내가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너무 광고성 게시글들만 올리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내가 일상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도 저품질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 광고대행사에서 주는 자료를 무분별하게 받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광고대행사랑 일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걸러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맛집이나 여행 관련된 글들만 계속 올리다가 갑자기 IT라든지 혹은 전혀 상관없는 주제의 게시글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광고대행사들에서 똑같은 사진, 똑같은 문서, 똑같은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작성되는 게시글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 시작을 고민하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귀찮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일단 시작하시고 조금만 찾아보시면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로그라는 매체는 오래된 매체고 사람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면 수익화를 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꼭 시작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민태훈 대표님 오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블로그 관에서 알찬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장과 부업을 병행하기 위해 SNS를 선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제는 나이와 또 성별에 상관없이 SNS를 통해서 누구나 N잡에 진입하고자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장점과 더해 내가 잘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글을 쓰기만 하면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장점인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 시대에 블로그가 여러분들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